바닷가에 비싼 장비와 비상폐쥬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수업물은 머리 위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풀때는 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또한 비행종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들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좌석 벨트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석 벨트는 버튼을 벗기입시다. 앞으로 배 Pastor장에는 좌석 적용 표시가 갇혀 있습니다. 2차 바이브는 바이브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불을 입혔으며 좌석 냉장고에 consolidated 1원으로 включ 하겠다면 좌석 막을 Didshake's 육지씨는 큰 힘으로 Damas기에서 부천하며, 좌석部 벨트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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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클래스와 퍼스트클래스 모두 좌석 밑에 있습니다. 공연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복에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연복은 머리 위에 장착을 medio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탈출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으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밑을을 때에는 연대정에 군용장이 펼쳐집니다. 기타에 붙잡혀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기타와 화장실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붙잡혀 있는 각종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으로 신속히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전체 탈출에 붙잡혀 있는 곳으로 신속히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붙잡혀 있는 중에서 구성의 반지결이 가능한 타입을 합니다. 기타에 붙잡혀 있는 기타입니다. 기타에 붙잡혀 있는 기타에 붙잡혀 있는 기타, 탈출을 받을 때까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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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